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끌어오게 만들려면 육아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예시로 들어주기 위해서 선생님의 옛날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 가볍게만 들으셔도 돼요. 선생님이 교직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선생님의 멘토 선생님이 있었어.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굉장히 성품이 인자하셨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수업 연구도 정말 잘하시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었거든. 그리고 그런 분이 롤모델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복이었던 것 같아. 당시에 선생님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 축제를 하고 나면 교실이 좀 지저분해질 테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교모회의에서 안건이 나온 게 뭐였냐면 당시에 교감 선생님이 기억기억이라고 쓸게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괄적으로 만약에 축제가 5시에 끝나면 오후 7시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학생들을 남게 해가지고 구역을 배정해서 청소를 시키고 각자 맡은 구역의 선생님들이 가서 확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청소를 끝내고 나서 이제 축제 상황을 종료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엄청나게 존경했다고 하는 그 멘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실제로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근데 당시 앉아 있었던 선생님들도 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선생님도 생각을 했거든. 아니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만 정리를 하면 깨끗할 텐데 두 시간 동안이나 청소를 할 것도 없는 데다가 애들을 배정을 해서 청소를 시킨 다음에 또 그거를 검사하려고 선생님들이 남아가지고서 다시 한번 그 구역 자체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당시에 멘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자발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15분 주변에 있는 쓰레기랑 책걸상 정리하게 하고서 가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벌어 화를 내면서 그러다가 애들이 청소 안 하고 가면 이거 지저분한 거 누가 청소할 거냐고 선생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못했지만 당시 멘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었고 만약에 정말 애들이 우리 애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렇게 청소가 되지 않은 구역이 있다면 그냥 자기가 혼자 남아서라도 다 하고 갈 테니까 한번 믿어보시라고 한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교감 선생님도 반대를 못했고 그렇게 이 멘토 선생님의 의견대로 하게 된 거지 결과 어땠을까? 정말 깨끗했어. 선생님들이 감탄할 정도로 특히 1학년 구역이 진짜 깨끗했는데 이 멘토 선생님이 1학년 학년 부장 선생님이셨거든. 선생님이 1학년 한국사 수업 들어간 다음에 애들을 막 칭찬을 해줬지 야 니네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했냐고 선생님 진짜 감동받았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을 이 멘토 선생님이 있잖아 자기들을 믿고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던 선생님을 실망시키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대. 그걸 듣고서 내가 와 이게 육아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 야 니네 청소 안 하면 벌점 몇 점이야? 어 이거 안 하면 처벌할 거야? 나머지 청소를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신뢰를 보여준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끌리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했던 모습들을 본 거지. 실제로 공부에 있어서도 애들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교육심리학에서 나오는 게 내재적인 동기와 외제적인 동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 내재적인 동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 이런 생각으로 듣는 거야. 나 진짜 이 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나를 알차게 지어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원하는 미래와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지금 과정이니까 이 과정 동안은 나를 위한 시간이니까 즐겨보자. 이게 내재적인 동기야. 자기 내부로부터 동기를 찾아 나가고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건데 외제적인 동기는 사실 강제적인 거야. 외부로부터 동기를 주입하고 외부로부터 목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시켜서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한계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